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예 앞쪽에서 지금 변수 지금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도대체 그럼 변수로 접근한다는 거랑 배열로 데이터를 접근한다는 거니까 변수와 지금 데이터가 우리가 그냥 일반 변수를 썼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썼을 때 이게 메모리 상에서 어떻게 가느냐는 얘기죠 자 제 이론을 좀 증명을 하고 싶거든요 제 이론은 단순합니다 제 이론은 배열은 배열을 의미하는 변수는 그러니까 변수는 오해들 하시는데 시아노 배우신 분들도 오해를 참 많이 하시던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메모리 공간에 무슨 특별하게 무슨 금딱지 붙여놓은 거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기본형 자료의 변수랑 소위 말해서 포인터형 자료의 변수랑 뭐 다르게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던데 절대 아니에요 다 똑같은 녀석이에요 그냥 메모리 상의 공간은 공간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 뭐가 담기느냐 데이터가 담기느냐 아니면 다른 데를 참조할 수 있는 메모리의 주소값 숫자가 담기느냐 그 차이가 기본형 자료냐 객체형 자료냐 라는 거 그런 거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 이론은 간단합니다 뭐예요 네 배열은 배열의 변수는 뭐다 배열의 변수는 리모콘이다예요 리모콘 네 그래서 복사하게 되면 뭐가 복사된다고요 복사는 리모콘이 복사라고요 그러면 이 리모콘 복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리모콘을 가리키면 맞는 거죠 그것부터 증명해야 되겠죠 그죠 자 봅시다 예제 만들게요 자 프로젝트 하나 따겠습니다 자 챕터 6 이라고 하나 세를 따죠 네 자 변수 첫 번째 변수부터 공부를 해보죠 잊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배열 제대로 못하면 나머지는 그냥 물 건너 가시는 거예요 흔히들 이거 근데 지금 배우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기본형 자료는 뭐가 들어가고요 상자를 만드는데 그 안에 그냥 뭐가 들어가고요 처음부터 상자 크기 지정돼 있고 상자 만들 때 값 복사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어사인 한다는 개념 아시잖아요 자 객체형 자료는요 이 포인터형 자료는요 값 대신에 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값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데이터에 의미하는 이진수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미하는 값이 아니라 뭐예요 주소 값을 의미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잘 봅시다 다시요 제 말대로 증명하려면 이거 필요하죠 자바에서는 이렇게 변수를 표현할 때 앞쪽에다 타입을 명시해줘요 아 그래서 이것만 읽으면 뭐하면 이것만 읽으면 뭐하게 아 이게 뭐다 이게 아 이게 배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자 이것도 돼요 이것도 됩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쓰지 않아요 거의 모든 자바콘은 이렇게 씁니다 네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읽어 내가 하기 때문에 자 아랍 문화권은 오른쪽에서 부터였지만 네 우리는 왼쪽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주죠 네 이름을 쓸 때도 왼쪽에서 부터 쓰잖아요 자 인트에 ARR 만들었어요 자 제 이론부터 증명해볼까요 자 얘를 찍어볼게요 자 얘를 찍겠습니다 얘를 찍으면 뭐가 출력되는지 보십시오 자 뭐 나왔죠 꺽쇠 나오고 I 언더 나왔죠 그 다음에 골뱅이 나왔죠 자 골뱅이는 골뱅이는 뭐냐면 이거 메모리에 있는 무슨 그런 값과 관련된 녀석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지금은 자바 그 자바 언어는요 주소값이라는 정보가 없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바 언어로는요 C 언어처럼 접근 못해요 자바 언어는 C 언어처럼 접근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자 대신에 그냥 뭐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이게 메모리상의 어느 위치를 가리킨다라고만 생각해주세요 앞에 꺽쇠가 붙었죠 앞에 꺽쇠가 붙은 건 배열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I 붙었죠 대문자 I 이거는 숫자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지금 이 변수 상자에는요 이 변수의 상자의 정보는 뭐가 들어가 있고 배열을 의미하는 어떠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돼요 됐습니까 우선은 우선은 고정도만 생각하세요 자 제가 증명하고 싶은 건 정말 그러면 똑같은 애가 복사를 할게요 복사예요 이 의미만 파악하시면 돼요 이 의미만 정확하게 파악해봅시다 한번 돌릴게요 결과부터 보세요 결과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자바의 어사인이 뭐라고요 자바의 어사인은 뭐라고요 복사 그죠 자 그러면 이 변수 이 상자 ALR 상자잖아요 이거 통해서 어디에 접근하는 거예요 메모리상에 있는 어떤 상자에 접근하는 거잖아요 이거 둘이 접근했는데 똑같은 녀석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제 이론대로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얘 바로 얘 ARR이라는 녀석 이 녀석은 이걸 가리키고 있고 이 녀석은 이걸 가리키고 있다 됐습니까 상자가 있는데 메모리상자에 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주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주소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의 주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자를 딱 복사를 했더니 뭘 복사한 거예요 상자를 딱 복사를 했더니 상자를 딱 복사했는데 이거를 복사한 거죠 그죠 목적지를 복사한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뭐예요 둘이 똑같은 목적지를 간다라는 거죠 이해 되셨어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만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 코드만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메모리상에 뭐가 만들어졌대 이름 없는 변수들이 만들어졌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 ARR 상자에는 뭐가 들어간대 리모콘이 들어간대 이 변수들은 메모리상에 만들어질 텐데 이 변수들에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리모콘만 들어간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배열의 변수는 리모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런 자료들의 변수는 뭐예요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직접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콘은 32비트에서 32비트로 만들어져요 32비트 컴퓨터에서 자 그러면 인트값 하나 선언된다는 얘기예요 인트값 하나 선언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실제 값이 아니라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값이라고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조금 이해가 되실려는가 모르겠네요 앞쪽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죠 자 C언어에서는 사실은 아 이 얘기 하나 하고 갑시다 네 C언어에서는 이런 방식의 접근을 합니다 무슨 얘기죠 여기서 지금 나오는 녀석이 리모콘으로 나오는 녀석이 뭐라고요 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래서 C언어에서 이렇게 어떠한 배열을 하나 만든 다음에 네 그 배열에 대한 뭘 알아보겠습니까 맨 시작 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버려요 여기서 플러스를 시켜요 그러면 자 32비트 컴퓨터에서는 얘네들이 이거 지금 공간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만큼씩 4바이트씩 그래서 배열에 다음 요소로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냥 이 저기 여기에 있는 값에다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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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는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아 우리 C언어는 아니죠 자바니까 자바스럽게 설명합시다 네 자바 언어는요 무조건 리모콘을 얻어오면 리모콘 그 배열의 변수는 리모콘을 통해서 여기로 접근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부터 배울 우리가 배울 인덱스 번호라는 거 이용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행인 1,2,3 입니다 행인 1,2,3 가 배열을 만드는 기본 원리에요 이걸 변수의 이름을 따로 주자니 아쉽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음 파워포인트 보죠 죄송합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좀 같이 갈게요 자 배열을 사용한다라는 거 설명 나오죠 자 첫 시간에 계속 얘기하는 거는 지금 배열이 어떻다는 거 배열이 메몬상의 공간을 할당한다라는 거 네 그리고 배열의 변수는 리모콘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초기화하고 배열을 접근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C언어에서는 그냥 그 주소값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바언어는요 C언어의 아리까리하고 애매모호한 개념들을 다 제거한 언어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허락하지 않아요 인덱스 번호라는 걸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인덱스 번호는 0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자바언어에서의 접근은 네 다시요 일단 예제를 다시 한번 보죠 자바언어에서의 접근은 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죠 어떻게 쓰죠 자바언어에 접근은 무조건 아리까리한 포인터 같은 거 쓰는 거 아니거든요 네 포인터에 문법이 없을 뿐이지 내 개념은 포인터예요 자바도 흔히들 이제 가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자바의 포인터랑 예 그 그 자바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포인터라고 안 불러요 리모콘을 예 레퍼런스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레퍼런스랑 포인터의 차이는 뭡니까 뭐 이런 얘기들 가끔 하시던데 이건 변경의 가능성이 있느냐 변경이 불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스왑이 가능하느냐 스왑이 불가능하느냐 얘긴데 뭐 그 얘기까지 너무 깊어지니까 우리 지금 일단은 가장 쉽게 생각합시다 자바에서도 포인터가 있다 오케이 거기까지만 예 자 여기 봅시다 이게 이게 지금 내가 그거에 접근하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녀석은요 자 이러면 똑같은 애 접근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러면 똑같은 애 접근하겠죠 그죠 자 결과 보시면 똑같은 애 사용할 겁니다 자 잠깐만요 책을 먼저 보세요 이번에는 책을 먼저 보신 다음에 하시면 참 좋아요 ARR2가 리모콘이라고 그랬죠 ARR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리모콘이랑 ARR2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리모콘이랑 똑같은 곳을 가리키거든요 자 그러면 이 리모콘을 통해서 제가 값을 좀 바꿔 볼게요 잘 보세요 네 포인터의 개념에서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포인터의 개념에서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문법을 보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지금 문법을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문법을 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 뭘 하려는지만 봐주세요 자 우선 결과부터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결과부터 보죠 자 지금 잘 보시면 이 코드를 제가 말로만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똑같은 리모콘으로 똑같은 리모콘들이에요 네 그 다음 이 두 개 ARR이라는 변수나 ARR2라는 변수는 똑같이 리모콘이 들어있는데 이 리모콘들은 똑같이 메모리상의 예를 가리켜요 자 두 번째 복사한 리모콘을 가지고 제가 뭘 바꾸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녀석을 이 녀석을 10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 두 녀석의 똑같은 리모콘이 이 두 녀석이 두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콘이 동일한 곳을 가리키기 때문에 두 번째 리모 아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텔레비전이 한 대인데요 지금 리모콘이 두 개예요 아빠가 MARRU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 리모콘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게임 채널으로 TV를 옮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두 번째 리모콘을 눌러가지고요 맨 앞에 있는 녀석을 10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둘이 동일하다면 같이 바뀌어야 되죠 왜냐하면 텔레비전 한 대인데 리모콘이 두 개인 꼴이니까 이해 되셨어요? 자 결과 보세요 어때요? 처음에 뭐였는데요? 처음엔 10이었죠 그죠? 근데 두 번째 결과를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에 나온 결과는 똑같이 10, 10 나오죠 이해 되셨어요? 이건 왜 그런다는 얘기죠? 이 두 변수가 동일한 리모콘 이 두 변수가 가리키는 이 두 변수는 뭐라고요? 리모콘 변수라고 이 안에는 리모콘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리모콘이 똑같은 곳을 가리키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두 번째 리모콘을 누르나 첫 번째 리모콘을 누르나 똑같이 그 똑같은 메모리 사용 영역이 바뀐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의 영역을 가리킨다는 의미에서 C 언어에서 뭐라고 쓰는 거예요? 포인터라고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포인터의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이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책에 있는 내용이 더 쉬워요 책에 써 놓은 게 더 쉬워요 보통은 온라인 강의가 어떻게 되어야 했다는 걸 저도 인정하냐면 책에 있는 내용을 온라인 강의에서 상세하게 풀어줘야 된다는 걸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걸 생각을 해요 책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주변에 컴퓨터를 하시는 사람 중 있으시다면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책에 있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인터넷만 되실 정도의 환경이라면 근데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실 만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다른 내용도 설명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욕심을 좀 부리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모콘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다른 건 아니라고요 똑같은 그냥 매물상의 공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이따가 두 번째 파워포인트 본격적으로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다음 영상에서